그냥 자연 그대로 키웁니다 신마니 처럼 파종하고 심어 놓고 그냥 그대로 아무것도 안 만지고 이렇게 우거지는 곳에 자연 그대로 키웁니다 문의 전화 주세요 산삼처럼 키우는 거니까 자연 그대로 키웁니다 자연 그대로 자연 그대로 그냥 신마니들이 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손 안 대고 자연 그대로 키우는 거에요 풀도 안 뽑아주고 풀을 왜 뽑아줘요 그냥 칸삼처럼 키워야지 그럼 산에 산에다 심어놓고 산에 풀을 왜 뽑아요 자연적으로 크게 놔둬야지 그럼 뭣하러 산에다 심어 밭에다 심어 자연 그대로 키웁니다 자연 그대로 그냥 뭐 주문하는 거 아니라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뭐 이거 사드시는 거고 이거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드시는 거 좋은 거 사드셔야지 어디서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는 거 사드시지 마시고 그래도 양심적으로 키우는 데서 사드셔야지 그래야 손을 안 보시는 거예요 자연 그대로 키웁니다 전화 주세요 안녕 자세히 思운 거 같은데 하여튼 끝 끝 끝 끝 끝 끝 끝